자 코스나인 쭉 내려오다가 지금 양봉 하나 뺐는데 1일 3만 갖고 싸우세요 1일 기술적 반등 모습 보이네요 1일 3만 갖고 싸운다 신규 들어가지 마세요 SY 내려오다가 지금 양봉 투표 하나 왔어요 자 추세상 1일 3만 갖고 싸운다 얘도 신규는 진입금지 KNN 방송 관련해서죠 자 YTN을 점프하니까 얘도 같이 지금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3일 3만 갖고 싸웁시다 IMBG IMBG 자 IMBG도 오늘 윗고리 달고 오 양봉은 보이나 주심들 하시고요 아직은 앞에서 많이 올렸다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인 것만 일단은 보시고요 일단은 추세사는 3일 3만 갖고 싸우자고요 단할 전제결제 서비스 업체죠 계속 내려오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네요 3일 3만 갖고 싸우시고요 그래서 얘가 들어 올리는 거는 올리게 되면은 매집하러 올리는 거지 뭐 V자로 쭉 올라갈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부터 중장률도 매집을 해야 되겠죠 한참 시간 걸리겠죠 한참 시간 걸리죠